세종시 합강동에 설립될 가칭 합강1초등학교와 합강중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이 두 개 학교는 모두 44개 학급, 1,050명 규모로 계획 중이며, 학교별로 약 410억 원을 들여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. 이에 따라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총 4개 블록, 1970세대 학생들이 입주와 함께 가까운 학교로 배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